오늘 말씀 누에미아 9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누에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자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누에미아는 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유대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정과 성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지요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에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미아는 자원하여 유대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술관원보다 낮은 자리인 유대 총독으로 자원하여 온 것입니다 누에미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유대 땅에 왔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삼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같은 소문을 만들어서 누에미아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심지어요 성직자들을 매수해서 거진 예언을 하게 함으로 누에미아가 하려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에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돈놀이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집과 땅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노외로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된 누에미아가 부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에미아는 자신이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본을 먼저 보입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합니다 누에미아는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성재건 공사에 집중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재건 공사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문합 광장에 모여들었고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 초막절을 회복하여 축제로 지냈습니다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정과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망했지? 왜 우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것을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8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 레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서명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지도자들이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먼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자들이 내 탓이라고 말하며 솔선수범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반성하는데 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희생하면 지도자가 본을 보이면 국민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느에미아라고 하는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생겨난 변화들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바로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나라들 문제가 많은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들이 앞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죠 공의와 정직을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뇌물을 받는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직을 말하고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가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왕이 선조인데 선조가 전쟁의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대책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후에도 먼저 도망갔어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지키겠다 어떠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망갔습니다 선조는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해를 받았지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파 싸움에 연염이 없었고 뛰어난 인물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서 전쟁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겪은 얼마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의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국민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었고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때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36년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아직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있습니다 곧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국민을 위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위장전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땅투기에서 돈 번 사람들 음주운전 이런저런 사기 폭력전과 가진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서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욕심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은 불안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느에미아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부와 명예를 멀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지도자였고 두려움이 없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본을 보인 지도자 그가 느에미아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한국 사회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과 상관없이 숨어있는 누에미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했으면 헌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에미아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희생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통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당을 떠나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